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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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현대 자동차가 재난 현장에 투입한 소방관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회복지원차 두 대를 소방청에 기부했고, 그 중 한 대가 강원도에 배치됐습니다. 이 회복지원차에는 침대를 포함한 휴식과 조리 공간과 접이식 의자, 케이블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에 배치된 회복지원차는 대형 산불과 자연재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횡성군에 위치한 특수대응단에서 활용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번에 기부한 회복지원차 두 대, 여섯 대를 더해 내년 6월까지 총 8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원주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원두천 관설동의 벚꽃길이 확장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원두천 하천재해방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존 3m의 도로폭을 8m로 2배 이상 넓히고,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 구간이 벚꽃 명소인 만큼 벚나무들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부 제거가 불가피한 구간에 대해선 제거 후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신규 수목으로 대체, 식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스쿨존의 30km 속도 제한이 야간과 새벽시간, 주말과 공휴일에 완화될 전망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건의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며, 주말과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LED 표시등과 같은 시설물을 갖춘 이후에 제한속도가 완화된다며 시설물 설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0개 스쿨존에 시설물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